소금보다 귀한 사랑 먼 옛날 어느 왕국에 셋 딸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갈색 머리, 둘째는 빨간 머리, 셋째는 금발 머리 아가씨였어요. 첫째는 평범했고 둘째는 소박했으며 지졸라라는 이름의 막내는 셋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웠습니다. 그래서 두 언니는 막내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한편 왕에게는 세 개의 옥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얀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을 때면 하얀색 옥자에 앉았고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는 빨간색 옥자에 앉았고 화가 났을 땐 검은색 옥자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검은색 옥자에 앉아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화가 나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첫째 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밤 잠자리가 불편하셨어요? 검은색 옥자에 앉아계시니 말이에요. 설마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건 아니죠? 바로 맞췄다. 난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왜요, 아버지? 네가 이 아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보아라. 아버지는 제게 빵만큼이나 소중하세요. 왕은 코웃음을 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왕은 딸의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날, 둘째 딸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검은색 옥자에 앉아계세요? 설마 저한테 화가 나신 건 아니죠? 너한테 화가 났다. 왜요? 왜 저한테 화가 나셨어요? 너는 이 아비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아버지는 제게 포도주만큼이나 소중하세요. 왕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긴 했지만 분명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엔 막내딸이 무척 쾌활한 표정으로 왕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검은색 옥자에 앉아계세요? 혹시 제가 언참께 해드린 일이라도 있나요? 그렇구나. 넌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보아라. 아버지는 저에게 소금처럼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소금? 소금처럼 소중하다고? 이 녀석,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거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화를 참지 못한 왕은 시종들에게 막내딸을 숲으로 쫓아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막내딸은 끔찍이 사랑하는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딸을 구할 방도를 궁리했어요. 궁전에는 커다란 은촛대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 있을 만큼 밑부분이 넓었습니다. 왕비는 막내딸을 촛대 안에 숨겼어요? 이은촛대를 시장에 내다 팔아라. 왕비가 평소에 가장 신이 많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촛대값을 묻는 사람이 있거든 가난한 자면 비싼 값을 부르고 부유한 귀족이면 노래 한 곡만 불러줘도 팔겠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꼭 팔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왕비는 거리의 정육점과 초콜릿 가게, 쿠키 가게가 있는 곳까지 촛대를 따라가며 막내딸에게 이것저것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했어요. 하인은 은촛대를 가지고 마을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인은 값을 물어오는 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척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을 지나던 이웃나라의 왕자가 은촛대를 유심히 보더니 값을 물었습니다. 하인은 왕자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값을 불렀고 왕자는 촛대를 궁전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촛대는 만찬장에 세워졌는데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촛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매일 저녁 왕자는 사교 모임이나 여러 행사에 참석하느라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궁 안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자기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인들은 왕자의 저녁을 식탁에 차려놓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편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만찬장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지졸라는 촛대에서 폴짝 뛰어나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몽땅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촛대의 기둥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늦은 밤 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고 종이란 종은 모두 울려 하인들을 깨워서 크게 꾸지졌어요. 하인들은 맹세코 저녁 식사를 차려두었으며 개나 고양이가 훔쳐 먹은 게 틀림없다고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 모두 내쫓아버릴 테니 그리 알거라. 왕자는 하인들에게 다시 식사를 준비시켜 늦은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저녁 궁전 안에 모든 문을 잠갔는데도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자는 궁전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일 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음식도둑을 잡기 위해 왕자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왕자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식탁볼을 깔게 하고는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인들은 각양각색의 맛있는 음식들을 내와 상을 차린 다음 개와 고양이를 밖으로 내몬 후 만찬장의 문을 잠그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나가기가 무섭게 막내가 초대에서 나와 왕자의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자는 식탁 밑에서 뛰쳐나와 공주의 팔을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깜짝 놀란 막내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럴수록 왕자는 더욱 팔에 힘을 주었어요. 결국 지졸라는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곳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왕자는 막내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막내를 진정시킨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오. 하지만 우선은 조때로 돌아가 몸을 숨기고 있으시오. 왕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사랑스러운 막내를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자는 은촛대를 자신의 방으로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은촛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밤에도 옆에 두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침실로 들여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배가 몹시 고프니 두 사람분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때부터 하인들은 커피와 따끈따끈한 아침 식사를 얼마 후부턴 저녁 식사까지 전부 왕자의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모든 식사는 두 사람분이었어요. 하인들이 식기를 내려놓고 방을 나서기가 무섭게 왕자는 문을 잠근 다음 막내를 초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한편 만찬장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신세가 된 왕자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체 이 어미에게 무슨 섭섭한 마음이 있기에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한 거라도 있나. 왕자는 어머니가 침실에서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왕자가 어머니에게 선언을 냈습니다. 저 결혼하겠어요. 그래? 신부가 누구냐? 왕비가 뜻밖의 소식에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은초대와 결혼하겠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왕비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왕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 댈지 생각해보라고 제발 이성을 찾으라고 아들을 설득했지만 왕자는 조금도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자는 신하들을 불러 일주일 안에 결혼식 준비를 모두 마치라고 명령했어요. 약속된 결혼식 날 긴 마차 행렬이 궁전을 출발했습니다. 왕자는 은초대를 곁에 두고 맨 앞에 마차에 탔습니다. 마차가 성당에 도착하자 왕자는 은초대를 재단 위로 옮기게 했습니다. 재단의 은초대를 세우자마자 입구가 열리더니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드레스를 입고 셀 수 없이 많은 보석으로 치장한 막내 공주가 눈부신 광채를 뿜으며 걸어 내려봤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손님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와서야 왕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재치가 넘치는 사람인 왕비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내게 맡겨보렴. 내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베풀어야겠구나. 왕비는 막내 공주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이웃 왕국의 모든 왕들을 결혼 피로연에 초대했습니다. 그런 다음 막내의 아버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소금을 전혀 넣지 않은 음식을 따로 준비했어요. 하객들이 전부 모이자 신부는 몸이 좋지 않아 피로연에 올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신부를 보지 못한 채 연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는 소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싱겁기 짝이 없는 수프를 앞에 두고 혼잣말로 투덜될 뿐이었습니다. 멍청한 요리사 녀석이 소금 치는 걸 잊어버렸군. 왕은 수프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어서 주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수프와 마찬가지로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며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음식을 들지 않으세요 전하? 입에 맞지 않으세요? 왕비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음식이 무척 훌륭하군요. 그런데 왜 드시질 않으세요? 그게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하군요. 왕은 고기 조각을 하나 입에 넣어보았지만 아무리 씹어도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아버지는 소금처럼 소중한 분이라고 말했던 막내딸이 떠올랐어요. 왕은 후회와 슬픔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왕비가 무슨 일인지 묻자 왕은 막내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어린 신부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막내딸을 보자 부둥켜 안은 채 좀처럼 놓아줄 줄을 몰랐어요.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왕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딸은 화해를 하고 행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막내딸의 어머니까지 모셔와 새로이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잔치는 매일매일 계속되었어요. 그 잔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지금도 막내와 왕자의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젊은이 옛날 어느 먼 나라에 외동 아들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지만 어찌된 일인지 왕자는 언제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왕자는 몇 날 며칠을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만 멍하니 내다보곤 했습니다.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게 뭐냐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 혹시 사랑에 빠진 게냐 마음에 든 여인이 있다면 이 아비에게 말해보아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공주든 가장 비천한 농부의 딸이든 상관없다 누구든 너만 좋다면 당장에라도 데려와 혼례를 올려주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왕은 왕자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연극도 무도회도 연주회도 솜씨 좋은 가수의 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장밋빛 홍조가 돌던 왕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마침내 왕이 온 나라에 폭올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름 높은 현자들과 의사들과 학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자를 보이고 조언을 구했어요. 해결책을 궁리하기 위해 잠시 물러갔다 돌아온 현자들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하늘의 별을 살피며 곰곰이 왕자님의 문제를 따져본 결과 전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 그가 입고 있는 속옷과 왕자님의 속옷을 바꿔 입히십시오. 왕은 곧바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한성직자가 왕 앞에 불려왔어요. 그대는 행복한가?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좋다. 그렇다면 그대는 교황이 되기를 바라는가? 제가 교황만 될 수 있다면? 물러가라.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나는 높은 신분을 탐하는 너 같은 놈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한 사람을 찾고 있다. 행복한 사람을 찾는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모두 칭송하는 이웃나라 왕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는 아름답고 마음씨고운 부인과 많은 자식들을 두었으며 적이 될 만한 이웃나라들을 모두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부요하고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왕은 부푼 희망을 품고 이웃나라의 왕에게 즉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사신을 아련하여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하지만 내게도 걱정이 하나 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겠지. 그 생각 때문에 난 밤에 잠도 이룰 수가 없구나. 이 말을 들은 사신은 왕의 속옷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만 흘러갔어요. 시름에 지친 왕은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러 나섰습니다. 풀숲에서 산토끼를 발견한 왕은 재빨리 총을 쏘았습니다. 산토끼는 죽지 않고 상처만 입어 통나무 세 개를 뛰어넘어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왕은 산토끼를 쫓느라 신하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숲속 빈터에 이룰은 왕은 한 남자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왕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렇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다니 진정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렸다. 왕은 노래소리를 따라 어느 포도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자네와 함께 하기를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서 살고 싶지 않은가 자네를 나의 친구로 삼고 싶네. 만극합니다 전하 하지만 소희는 꿈에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교황님이 찾아와 궁전을 내주시겠다고 해도 저는 지금 사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자네처럼 훌륭한 젊은이라면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아닙니다 전하 소희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 오 드디어 행복한 사람을 찾았구나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젊은이 나를 좀 도와주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게 왕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며 신하들을 데리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아들은 이제 살았다 살았어.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다시 젊은이에게 달려갔어요. 이보게 훌륭한 젊은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겠네. 그러니 내게 그걸 좀 주게나. 무얼 말입니까 전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네. 자네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이리 가까이 오게. 왕은 젊은이를 붙들고 서둘러 겉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왕이 동작을 멈추더니 팔을 아래로 충 늘어뜨리는 것이었어요. 그 행복한 젊은이는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속옷조차 없었는데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깨달았답니다. 행복은 남의 것을 가지고 올 수도 빌려올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치기 소년 바닷가에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양을 이끌면서도 양치기 소년은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기나긴 겨울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겨울에 여러 달에게 빌었습니다. 12월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1월님 제 양들을 얼려 죽이지 마세요. 2월님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영원토록 베풀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기도에 귀 기울이던 12월과 1월과 2월은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소년의 말에 마음이 흡족해져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세 달은 기나긴 겨울 동안 단 한 번의 비나 우박도 내리지 않고 어떤 병도 퍼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덕분에 양들은 긴 겨울 동안 그 흔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심술궂은 3월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3월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동안의 오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4월의 문턱에 와 있으니 이제 양때는 안전하다고요. 양치기 소년은 더는 달들에게 자비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양치기 소년은 달들 들으라고 하늘을 향해 약오르지 하며 고약한 소리를 내거나 의기양양하게 뽐내며 풀바디를 마침내 봄이 왔다고 넌 이제 힘쓸 수가 없어 그러니 3월아 냉큼 살던 집으로나 돌아가 보셔 은혜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양치기 소년에 불경스러운 말을 들은 3월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투단추를 여미고는 곧바로 형인 4월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형 제 부탁 좀 들어줘요. 형의 날들 중에 사흘만 이 동생에게 빌려줘요. 저 어리석은 양치기 녀석을 제가 좀 혼내주게요. 동생을 사랑한 4월은 기꺼이 사흘을 내주었습니다. 형에게서 사흘을 빌린 3월은 천지를 바삐 돌아다니며 하늘의 바람과 폭풍우와 온갖 역병들을 불러모아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풀밭에 풀어놓았습니다. 첫째 날 양치기 소년의 숫양들이 모조리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둘째 날엔 새끼양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양치기 소년에게는 한 마리의 양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양치기 소년이 가진 것이라고는 두 눈에 가득 꼬인 눈물뿐이었답니다. 토끼 바위 금강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하늘나라에 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문은 하늘나라 선녀들이 팔담에 내려와 목욕을 한 뒤부터는 더욱 널리 퍼져 나갔어요. 나도 금강산 구경 한 번 가는 게 소원이야. 하늘나라 에서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미급한 토끼가 그 소문을 듣고 안달이 나서 더 이상 절고를 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 구경을 하고 와야 이리 손에 잡힐 것 같구나. 참다 못한 토끼는 옥황상재를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옥황상재님 들리는 소문으로는 금강산 이라는 명승지가 있다고 하니 이 못난 토끼도 한 번 보고 왔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 내려 보내주옵소서. 옥황상재는 토끼의 소원이 하도 간절하여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녀오도록 해라. 하지만 보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옥황상재는 이런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자랑을 하였어요. 다음날 토끼는 모두에게 환송을 받으며 금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외금강 입구에 도착한 토끼는 세종봉 줄기를 타고 기어 오르다가 금강문 근처에 이르러 완전히 어리둥절 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천화대 옥류 폭포 은사류 구룡연 등 어느 것 하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에서는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금강산은 점점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된 토끼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토끼가 동해바다 위를 보니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날이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네. 토끼는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벼랑간 하늘에서 옥황상재의 녹이 띈 목소리가 올려 왔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한심한 토끼야 너는 예전에 달리기에서 거북이에게 지더니 이번에도 거북이보다 느리게 행동했구나. 그러니 그 벌로 앞으로 아예 거북이가 되거라. 옥황상재의 명이 떨어지자 토끼는 서서히 거북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옥황상재의 처벌이 두렵지도 싫지도 않았습니다. 달에서 힘들게 절구질이나 하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실컷 구경을 하며 사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토끼는 금강산 절경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점점 돌로 굳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몸은 거북이 머리는 토끼가 되어 있었어요. 이 토끼 바위는 전망이 좋은 세종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구렁이가 준 구슬 옛날 어느 곳에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을 못 낳았대요. 더 늙기 전에 자식 하나 얻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늘 칠성당에 치성을 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꿩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꿩을 집에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고아먹였더니 어쩐 일인지 배가 불러오더니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지 뭐예요? 부부는 늙음하게 바라던 아들을 얻었는지라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 고의고의 잘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장가 보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색실감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장가가던 날 아들이 사모 간대를 갖추고 말을 타고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색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모퉁이를 딱 도니까 웬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발도 없는 짐승이 어쩐 일로 경사스러운 날 남의 길을 막느냐 하고 호령을 했지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하는 말이 17년 전 내 아비에게 잡혀 죽은 꽝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우리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 원수를 갚으려고 옥황상재님께 빌어서 구렁이가 되어 이를 갈며 너를 기다렸지. 내 어미가 우리 어머니를 먹고 너를 낳았으니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 겠다. 이러는 겁니다. 들어보니 이제는 역락 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가 가는 날 색시 얼굴도 못 보고 죽게 되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신랑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렁이를 좋은 말로 다 일렀습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 하다마는 내가 지금 초행길이 아니냐 처가에 가서 색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게 해다오 색시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구렁이도 더 할 말이 없는지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색시 집을 갔어요. 홀레를 다 치르고 첫날 밤에 색시 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 무슨 수가 나겠지요? 하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튿날 색시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구렁이가 다시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잡아먹겠다는 거지요. 그때 색시가 나서더니 너야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네가 나에게 아무 원한이 없다면 나를 평생 동안 먹고 살도록 해주고 신랑을 잡아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렁이도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럴 듯 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여섯 모난 구슬 하나를 빼주면서 이 구슬만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첫째 모를 문지르면 곡식이 나오라는 대로 나오고 둘째 모를 문지르면 옷이 나오라는 대로 나오고 셋째 모를 문지르면 집이 나오고 넷째 모를 문지르면 살림살이가 나오고 다섯째 모를 문지르면 알턴병이 나을 것이니 이것만 가지면 서방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색시는 구슬을 받지 않고 그러면 여섯째 모는 무얼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구렁이는 그것은 쓰일 일이 없을 것이니 구태여 알 일이 없다.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색시가 자꾸 가르쳐 달래 니까 구렁이가 맞이 못해 여섯 모를 문지르며 죽어라 하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색시가 얼른 구슬을 받아들고 구렁이 앞에 내밀면서 죽어라 하고 소리치니까 그만 구렁이가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신랑은 무사히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잘 살았습니다. 구렁이 한테서 얻은 구슬이 있으니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이 부부가 보물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건넌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미가 구슬이 탐이 나서 색시 혼자 있을 때 이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이 댁에 신기한 구슬이 있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시가 그 구슬을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할미는 구슬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자기가 몰래 숨겨가지고 간 가짜 구슬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슬을 도둑맞고 나니 전처럼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장에 갔다 오는 길을 보니까 웬 사람이 죽어가는 고양이를 내다 버리고 있더래요. 그 까닭을 물어보니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가 병이 들어 죽게 돼서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남편은 버려진 고양이와 개를 불쌍히 생각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어요. 부부는 그 개와 고양이를 한 식구처럼 데리고 키웠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이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슬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 구슬을 도로 찾아오자 이 집 주인으로 말하면 우리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아니야?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건넌마을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헤엄을 못치니까 개 등에 엎여서 강을 건너 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 집까지 가서는 개는 대몬밖에서 망을 보고 고양이가 혼자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방문 앞에 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할미 혼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방문을 새로 잠가 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틈이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고양이처럼 몸집이 큰 짐승은 들어갈 수 없는 구멍 이었어요. 고양이가 한참을 궁리하다가 좋은 술을 내어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에는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을 테고 곡식이 있는 곳에는 쥐가 있기 마련 이지요. 들어가보니 쥐가 득실득실 했습니다. 밤눈이 밝은 고양이가 살금살금 기어가서 제일 큰 쥐 한 마리를 탁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쥐들이 모두 기겁을 나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어요. 여봐라 내 부탁을 들어주면 너희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지금 안방 뒷문 틈으로 들어가 부술을 가져오너라. 고양이가 이렇게 호령하니 쥐들이 금세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요. 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양이가 구슬을 찾았다니 개는 좋아서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개가 한사코 구슬을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슬을 가지고 가야 주인이 저를 더 귀여워 해줄 것 같아서 꾀를 낸 거지요. 고양이는 할 수 없이 개에게 구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도 또 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갈대처럼 개가 헤엄을 치고 고양이는 개 등에 엎여 갔습니다. 개가 내 발로 헤엄을 쳐야 하니까 구슬을 입에다 물고 갔어요. 고양이는 개가 구슬을 잘 가지고 가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 등에 엎여 가지고 가면서 구슬 잘 가지고 가고 있어? 하고 자꾸 물었어요. 그러자 개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있으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 대답을 안 하자 너 혹시 구슬을 물에 빠뜨린 거 아니야? 하고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너 벙어리가 되었니? 구슬을 잘 가지고 있느냐고 고양이가 소리를 지르자 마침내 개도 화가 나서 이 멍청한 고양이 녀석아 구슬을 입에 물고 있는데 계속 물으면 어떻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을 다 건너고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애써 찾은 구슬을 물속에 빠트려놨으니 걔는 화가 안 풀려서 씩씩 거리다가 너 같은 멍청이 때문에 구슬이 물에 빠졌잖아. 하고는 혼자서 집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혼자서 강뚝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주인을 보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구슬을 찾을 자신은 없었지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 날이 새어 해가 떴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고양이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때 어부가 강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갓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놈은 병에 걸린 놈이구나 하고는 물고기를 강뚝으로 던졌습니다. 고양이는 배가 고프던 차에 잘되었다고 물고기를 입에 물었지요. 그런데 물고기 안에서 딱딱한 것이 씹혔습니다. 고양이는 이게 뭔가 하고 뱉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개가 물속에 빠트린 그 구슬 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반가워서 구슬을 입에 물고 한다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은 고양이가 구슬을 다시 찾아왔다고 고마워 하면서 집안에 들여놓고 가진 대접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집안에서 키우고 개는 집 밖에서 키우게 된 거랍니다. 꾀보 토끼와 영감 옛날에 한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님이 뒷동산에 밭을 일궈 녹두를 심었어요. 녹두가 잘 자라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영감님은 날이면 날마다 녹두밭에 가서 물을 주고 김을 매며 정성껏 가꾸었대요. 영감님 내 뒷동산에는 토끼들이 살았습니다. 어미 토끼 아비 토끼 형 토끼 아우 토끼가 올망 졸망 살았습니다. 토끼들은 나뭇잎도 뜯어먹고 칡 넝쿨도 잘라먹고 쌀이 꽃도 따먹었지만 그 중에서도 녹두 열매를 제일 잘 먹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영감님 내 녹두밭에 내려와 녹두를 따먹었습니다. 영감님이 그걸 보고 내 이놈들 개 섞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장대를 꼬나들고 내 다르면 토끼들은 와 하고 산 위로 달아 났어요. 영감님이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면 토끼들은 또 내려와서 녹두를 냠냠 따먹고요. 영감님이 작대기를 들고 나서면 토끼들은 또 산 위로 달아 났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감님은 토끼들과 숨바꼭질을 했어요. 영감님은 쫓고 토끼들은 쫓기고 영감님은 찾고 토끼들은 숨고 영감님이 돌아서면 토끼들은 또 나오고 이렇게 날마다 숨바꼭질을 냈습니다. 하루는 영감님이 좋은 꾀를 냈어요. 눈에다가 대추를 받고 귀에다가 밤을 받고 코에다가 곶감을 받고 입에다가 홍시를 받고 목에다가 모과를 받고 팔에다가 배를 받고 손가락에다가 살구를 받고 배꼽에다 호두 받고 살에다가 석류 받고 밑고멍에다가 유자 받고 다리에다 앵도 받고 발가락에다 자루를 받고서는 녹두밭 한복판에 내 활개를 활짝 펴고 들어 누워서 죽은 척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녹두를 따먹으려고 떼를 지어 몰려왔다가 그 꼴을 보고서는 야 이것봐라 영감님이 돌아가셨다 에이구 불쌍해라 어서 갖다 묻어주자 하면서 한 토끼는 머리를 잡고 한 토끼는 허리를 잡고 한 토끼는 바른 팔을 잡고 한 토끼는 왼팔을 잡고 또 한 토끼는 이쪽 다리를 잡고 또 한 토끼는 저쪽 다리를 잡고 이렇게 떠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고 저 비타를 타고 한국에 넘고 두 개울 건너 양지바른 명당을 찾아 하염없이 갔어요. 토끼들이 무덤자리를 찾아 영감님을 내려놓고 내 발로 호비작 호비작 땅을 팔 채 죽을 듯이 누워있던 영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휘저으며 토끼를 잡자고 달려드니 토끼들은 혼비백산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아우토끼가 영감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요놈의 토끼 맛 좀 봐라 녹두 대신 너를 잡아먹을 테니 영감님이 토끼를 꽁꽁 묶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끼는 장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눈만 말똥말똥하면서 잡혀갔어요. 영감님이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가마솥에 집어넣고 아궁이에 불을 떼겠다고 부시또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지요. 그 사이에 토끼는 가만히 솥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살금살금 부엉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그때 영감님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걸 보고 쫓아갔습니다. 토끼는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가려다가 그만 울타리 틈에 끼고 말았어요. 그 틈에 영감님이 얼른 토끼 뒷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토끼가 얼른 꾀를 내어 영감님 나를 잡으려면 내 다리를 잡아야지 왜 울타리 다리를 잡고 있어요? 하니 영감님이 깜짝 놀라 아이고 내가 토끼 다리를 잡는다는 게 울타리 다리를 잡았구나 하면서 잡았던 토끼 다리를 놓고 울타리 다리를 움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토끼는 깡충깡충 도망갔고요. 내 다리 여기 있다 내 다리 여기 있다 하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황새와 농사꾼 옛날 어떤 곳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 논의를 하러 들에 나갔어요. 가다 보니 황새들이 여러 나라 와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마구 울었습니다. 이 황새들이 왜 일어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옆에 있는 나무 위에 황새 둥지가 있는데 그리로 큰 고령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둥지에는 아직 잘 날지도 못하는 황새 새끼들이 슬피 울고 있고 그러니까 황새들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우는 것은 아마도 저 새끼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죄 없는 황새 새끼들이 구렁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으니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농사꾼이 살포로 구렁이를 찔러 잡았습니다. 살포끝이 뾰족하니까 창처럼 찌르면 단박에 구렁이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렁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살포끝이 뚝 부러지면서 구렁이 몸에 박혔어요. 그렇게 해서 황새 새끼들을 살려주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이 농사꾼이 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다 보니 길가 개울에 팔뚝만한 잉어 한 마리가 흐느적 흐느적 하고 있는 겁니다. 잉어라고 하는 것은 본 뒤 큰 강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그게 조그만 개천에 있는 게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마침 반찬거리도 떨어진 상황이라 그걸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잉어를 고아먹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몸이 띵띵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띵띵 부어오르면서 살이 시퍼렇게 멍든 것 같이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잉어를 고왔던 가마솥도 시퍼렇게 되었고 잉어 국물을 담았던 그릇도 시퍼렇게 되었고 국물을 떠먹었던 숟가락도 시퍼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독이었어요. 잉어에는 독이 없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에 용한의원을 불러다 보이니 의원이 하는 말이 아주 사나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은 하루하루 점점 더 부어오르고 고칠 방도는 없으니 죽을 수밖에 더 있을까요? 그저 집안에 틀어박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난데없는 황새들이 날아와 이 집을 삥 둘러싸고 막 우는 거예요. 황새가 몇 마리인지 모를 만큼 많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 몇 달 전에 살려줬던 새끼 황새가 그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라서 잘 날았어요? 혹시 저 황새들이 날 살려주려고 온 건 아닐까? 농사꾼이 이렇게 생각하고 퉁퉁 부은 몸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몸이 하도 부어서 맞는 옷이 없으니까 옷도 안 입고 그냥 알몸으로 끙끙거리며 기어 나갔어요. 마당에 나가서 엎어져 있으니까 황새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이 사람 몸을 막 쪼아 대는 겁니다. 그런데 황새가 쫀 자리에서 시커먼 피가 줄줄 흘러나왔어요. 한참 동안 시커먼 피가 나오다가 머지니까 부은 것이 다 빠지고 몸이 다시 전처럼 되었습니다. 독이 다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황새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운을 차리고 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잉어를 고운 가마소단을 다시 데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살포 끝 조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포에 찔려 죽은 구렁이가 복수하려고 잉어로 다시 태어나서 일부러 이 사람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그걸 황새들이 알고 부리로 몸을 쪼아 독을 빼서 살려준 거지요. 황새 덕분에 살아난 농사꾼은 그 뒤로 오래오래 살아서 나중에도 황새들이 가끔 놀라오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형제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 할 만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네 집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았지요. 형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거두어드린 곡식은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곡식을 나눈 날 밤 동생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자기 곡식을 덜어 형의 창고에 몰래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동생은 혼자니까 외로울 거야. 그러니 재산이라도 많아야지. 형도 역시 자기 곡식을 동생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제는 자기 집 창고에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곡식이 조금도 줄지 않고 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형제는 또다시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서로의 창고에 몰래 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고에 쌓인 곡식은 그대로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형과 동생은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은 동생 집으로 동생은 형 집으로 갔지요. 그러다 둘은 길 가운데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아니 형님 창고에 있는 곡식이 왜 줄지 않나 했더니 밤마다 형님이 옮겨 놓으셨 군요. 아우야 너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형제는 감격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뒤에도 형제는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행복한 젊은이 이야기에서 왕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행복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명하게도 왕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을 찾았어도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행복은 가진 것이 없어도 현재 만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갖고 올 수도 빌려 올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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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